안녕하세요. 강서 크리에이터 유튜버 패키마아입니다. 2023년 강서 허준 건강 마라톤 대회가 이곳 서울 식물원에서 10월 14일 토요일 아침 9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곳이 스타트 피니쉬 라인인데요. 2023년 강서 허준 건강 마라톤 대회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강서 허준 건강 마라톤 대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지 다양한 정보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쏙쏙히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서 허준 마라톤 대회란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 서울 식물원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강서구 대표 축제로서 이 허준 축제와 함께 건강한 자연을 주제로 강서구 최초의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가을의 아름다운 이 한강과 이 서울 식물원을 막 달리면서 강서의 문화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강서 허준 건강 마라톤 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라톤 날짜는요.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9시입니다. 8시에 집합해서 9시부터 달린다고 합니다. 장소는 이곳 서울 식물원입니다. 하지만 제한시간이 있어요. 누구나 막 길게 몇 시간 동안 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한시간을 두었습니다. 이 하프 제한시간은 3시간이고요. 10km 제한시간은 1시간 30분, 5km 제한시간은 1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주체는 강서구청에서 하고요. 이 주간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회에서, 후원은 강서구의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접수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023년 7월 20일부터 9월 26일 오후 6시까지만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접수는 강서구 허준 건강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고요. 참가 비용은요. 하프 마라톤은 3만 5천원, 10km는 3만원, 5km는 2만원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격은요. 이 신체 건강한 남녀 누구나 3천 명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동안 운동을 안 해서 저는 5km 가장 짧은 구간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실지 저랑 같이 한번 뛰어보실래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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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itiv 감사합니다. 호수원 수변가루를 지나서 이렇게 터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힘드네요. 제가 운동을 너무 안했어서 제가 막 뛰어다녀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체력이 떨어지네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느끼시다면 꼭 이렇게 잠시 쉬었다가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역시 살아있는 느낌이 드네요. 우와 살아있는 느낌 살아있는 느낌 살아있다 건강해지는 느낌 메미소리와 함께 건강해지는 느낌 지금까지 마라톤 대회를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짧은 5킬로 마라톤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강서 허준 마라톤 대회에 꼭 참여하시고요. 꼭 1등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금 땀이 주륵주륵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버 피키매마도 꼭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마라톤 대회 때 볼게요. 안녕 저도 10월 14일날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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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톤 대회 때 봐요. 안녕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넘어갔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